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에 살고 있는 유권자에게 일본에 가서 투표하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포항에서 벌어졌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56살 김병호 씨. 총선을 앞두고 집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에 가족 중 자신의 이름만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해보니 일본 센다이 총영사관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외국에 나간 적도 없는데 거주지가 후쿠시마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외 부재소 신고를 받고 나니 나는 황당한 거예요. 내가 작성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여기 선거는 결국 센다이에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센다이 총영사관이 김 씨와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을 제외선거인으로 전산 등록한 겁니다.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분의 자료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조치로 다행히 김 씨는 투표할 수 있게 됐지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외국에서 잘못 처리됐다고 생각하니 불쾌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서류 한 장이 날라와가 내 선거가 정지될 정도 같으면 난 되게 허술하다는 얘기라. 이 주민 정중이 왜 필요하고 여권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 난. 최근 실시된 20대 총선 제외국인 투표율은 41.4%로 4년 전 19대 총선 투표율 45.7%보다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투표율이 높지 않은 이유 부실한 제외국민 관리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